다음은 우리 영원히 제가 굉장한 노래를 예약했기 때문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점수에 욕심을 냈습니다 와 대박이다 이거 한다고? 동생이인가요? 동생이인가요? 유노타 맥스 최강 최고구 최강 최고 최강 최강 최고 도와주세요 해여ourcing 다가올다란 이유 좁아 세븐사람들 모두 다가올다란 지는 미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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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 끝에 쌓여진 기억, 이리와 큐멸해라 면접은 옆에지만 다 다른 너의 속도는 방법 두려워 큐멸해라 하나가 남아지만 누구도 놓겠다 왜 나를 이렇게 시작했던다 왜 내가 시원해 보였던걸 내 가슴만 지쳐지잖아 오 세원 왜 모두의 순간이 없다면 왜 바라볼 시간이 있었던걸 왜 제발 내가 행복하게 바란다 나 언제나 언제나 널 가진 걸 추춤해 두 사람이 모렸던걸 가끔 두 곳에 입고 지금 널 모르게 됐지만 어쩌면 나와도 쉬운 그 말과 그 점점이 없었다 이제 점심 둘 다 이건 무조건 높지 신원, 신원금 어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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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